뇌졸증,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증이 생기면 갑자기 말이 어느라지거나 또는 얼굴이 비대칭이 생기거나 또 한쪽 팔이나 다리 쪽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증상 없이 생기는 뇌졸증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무증상 뇌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무증상 뇌졸증을 모르고 방치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이유를 적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간단한 자가 테스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충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졸증, 특히 혈관을 막히는 뇌경색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 뇌경색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뇌세포로 가는 혈관이 어디가 막히면서 혈액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 괴사가 생기는 뇌졸증 중에서도 뇌경색 뇌경색은요. 혈관이 어느 크기의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혈관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위치의 혈관이 막혔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큰 혈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치명적인 뇌 부위를 피해서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기는 아주 작은 미니 뇌경색이 생겼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르고 우리가 무증상 뇌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무증상 뇌졸증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면 우리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러한 미니 뇌졸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 뇌졸증의 위험 새롭게 정말 큰 뇌졸증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자그마치 10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매 위험도 2.3배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생긴 무증상 뇌졸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또 2차 뇌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뇌에마라를 찍어보면 증상이 없는데도 뇌졸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관련된 연구들을 좀 보면요. 미국에서는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에마라를 찍어봤더니 이런 무증상 뇌졸증이 약 10.7% 나타났다고 하고요.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약 7.2%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29.3%까지 무증상 뇌졸증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또 대상 범위를 줄여서 55세 이상만으로 보니까 자그마치 57%나 이러한 무증상 뇌졸증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죠. 자 일단 이러한 무증상 뇌졸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위험인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혈관에 문제가 잘 생기는 몇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죠. 자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당뇨가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상지질혈증이죠. 네 번째가 비만. 비만 중에서 복부위반이 있는 경우고요. 다섯 번째가 흡연이고요. 여섯 번째가 가족력입니다. 이런 위험인자들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뇌 속에 무증상 뇌졸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이 무증상 뇌졸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MRI를 찍어서 확인한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MRI를 다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발속의 테스트입니다.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평균 67세 정도의 어르신입니다. 약 13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한발속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초를 견딜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뇌 MRI에서 무증상 뇌혈관 손상이 한 곳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이 20초 동안 한발속의를 했을 때 16%가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증상 뇌혈관 손상이 두 곳 있는 경우는요. 이 한발속의 20초 테스트를 했을 때 34.5%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무증상 뇌혈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한발속의로 해서 20초 이상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꼭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똑바로 서셔서 한발을 들고요. 그리고서 중심을 잡으면서 눈을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을 뜨고 나서 20초 이상을 버티는지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테스트를 성공했는지 또는 20초 이상 버티셨다면 나는 몇 쪽까지 버텼는지 한번 쭉 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발로 테스트해 보시고 왼발로도 테스트해 보셔서 몇 쪽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이 댓글로 쭉 적어 주시면 서로 보시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상 없이 나타나는 무증상 뇌혈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렸고요. 또 물론 MRI를 찍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20초 동안 한발속의 테스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댓글로 한번 적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